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난리가 나버린 르노 자동차의 근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르노 자동차는 영업사원을 500명 늘릴 정도로 곧 출시할 신차의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좁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 자부하며 회사에 사활을 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그 일환으로 르노 자동차에서는 유튜브 홍보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르노 자동차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오로라 시승을 제일 먼저 해봤다라고 말하며 집게 손가락을 들고 나타난 거죠. 굉장히 놀랍게도 네티즌들이 찾아낸 르노 홍보 영상에서 이 여성은 남성 혐오성 손가락을 많이 사용한 게 보이고 정말 진지하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으로 저 손가락을 사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 시점 유튜브 영상을 싸그리 내리고 르노는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르노 코리아 사내 홍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관련 논란을 확인했습니다. 사내 홍보용으로 제작된 영상의 일부 장면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르노 코리아는 해당 영상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영상 제작 다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르노 코리아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혐오 없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대처를 아주 발빠르게 한 걸 보실 수 있죠. 수많은 네티즌들은 무슨 장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엇을 사과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영상만 내리면 다냐.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밝히던지 일은 본인이 하고 책임과 사과는 남직원이 하는 거냐. 언니아들이 원하는 남녀평등 FM니즘이 이런 거였냐. 라는 식으로 르노 인사이드에 불꽃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8년 만에 나오는 신차에다가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인 만큼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 시작하기도 전에 조져버렸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동차를 주로 소비하는 성별은 남성이고 그 남성을 비하하는 손가락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다면 비판을 받아야 당연한 게 맞는 거니까요. 계열사 수십 수백 수천명의 직원이 사활을 걸어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는 단 한 명의 여자 때문에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FM니즘이 왜 무서운지 아시겠죠? 르노는 이 상황에서 여직원을 쉴드 치며 특정 성향과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며 말하고 있지만 회사가 저 여성의 의도를 몰랐고 여성의 행동으로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도달하자 여성시대를 비롯한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녀들은 난리치는 한남들 차 살 돈도 없고 있어도 르노 안탈건데 거기에 왜 사과를 하냐. 진심 얼마인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불매한다. 라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참고로 르노가 이번에 발표하는 중형 SUV는 기아의 소렌토와 구매 선호도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기아의 소렌토 구매 성비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신차를 많이 구매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에 많은 여자들은 지금 남성 전용 헬스장을 불매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동일하죠. 상황은 여기까지 진행되었고 추후 르노의 행동과 반응이 나오면 다시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은근슬쩍 스리슬쩍 저런 행동을 하는 여직원들을 옆에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백 수천명이 회사의 명운을 걸고 진행한 프로젝트를 망치는 건 단 한 명이면 충분하니 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은근슬쩍 스리슬쩍 오늘의 한 줄 요약 은근슬쩍 스리슬쩍 스리슨